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향하여 임영조 다시 받는다 소설처럼 차고 삐쁘신 희망의 백지 한 장 누구나 공평하게 새로 받는다 이 순백의 반듯한 여백 위에 무엇이든 시작하면 잘 될 것 같아 가슴 설레는 시험지 한 장 절대로 여벌은 없다 나는 또 무엇부터 적을까 수학교 운동의 날 억지로 스타트 라인에 선 아이처럼 도무지 난감하고 두렵다 이번만은 깊이 잃고 인생에 대하여 행복에 대하여 건강에 대하여 몇 번씩 고쳐 쓰는 답안지 그러나 정답은 없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제수인가 삼수인가 아니면 영원한 미지수인가 문득 문득 내 나이가 무겁다 창문 밖 늙은 감나무 위엔 새 조끼를 입고 온 까치 한 쌍 까작까작 암부를 묻는다 내내 소식 없던 친구의 연화장 처럼 그나 신년 해피 뉴 이어 다음 두 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만 만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낭독은 여러분의 연화장 처럼 낭독은 여러분의 연화장 처럼 질문을 Ев formidable 음악에ettsyin 하나님의 주변 문자 여러분이상 안전희 derech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